교도소에서 편지요. 사장님이 재민 씨 집 앞에서 데리고 가셨던 그 여자분 맞죠? 그분이 엄마한테 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? 주애란, 날 보러 오는 게 좋을 거야. 안 그러면 다음 편지는 당신 아들이 받을 테니. 윤대국 니 지지지. 우리 빛날이 죽이려고 한 거. 내가 널 용서할 줄 알아. 말해봐요. 주애란 이사가 당신한테 무슨 약점을 잡힌 거죠? 원하는 게 돈이겠죠? 나랑 하죠. 그 거래.